네, 127번째 장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운영정보 2인데요. 관광지 운영정보 2. 자, 다음과 같은 문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지 가는데 이러면 낭패죠. 완전 낭패죠. 낭패죠. 매진이다.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거. 이런 거일 경우는 좀 낭패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다 한국에서 다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가세요. 보통. 또 여기가 다 싸대. 여기서 사는 게 오히려. 자, 공연장이나 마켓, 시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또 빼먹은 표현들 공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개방되다. 개방되어 있다고 그러면요. 대중한테 개방되는 거죠? 네. open to public 이렇게 표현합니다. open to public 어, 그게 그냥 개방된다는 뜻이에요. open to public open to public 여기 개방된 곳인가요? is it open to public? is it open to public? 그렇죠. open이 여기서는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형용사입니다. 열린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개방되어 있나요? is it also open to public? is it also open to public? 그렇죠. is it also open to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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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 그렇죠. 성 같은 거 갔을 때 내가 저기를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섭죠. 그렇죠. 성이 워낙에 많으니까 룸들도 많고. 그럴 때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공연을 보러 갈 때 공연 보러 갈 때 좌석 예매를 미리 해야 되나요? 이런 표현이죠. 네. 좌석을 예매해야 하나요? 한번 해볼게요. do I have to 문장 유형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do I have to book a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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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가 호텔 예약하다고 하면 book a room. 좌석 예약은 book a seat. book a seat. do I have to book a seat? do I have to book a seat? 좌석을 예매해야 되나요? 뭐, 공연 관람을 위한 좌석을 예매해야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do I have to book a seat for the show? do I have to book a seat for the show? do I have to book a seat for the show? do I have to book a seat for the show?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공연이 어느 정도 해요? 얼마 진행돼? 이런 건 궁금하잖아. 한 3시간 반이다. 다음 계획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how long? 그렇죠. 문장이에요. how long? how long? how long? how long? 보통 이제 진행되다 그러면 go on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연은 the pla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he play. 그래서 그 공연이 진행될 것이다. the play will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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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 나왔어요. 공연이 얼마 동안 진행될까요? how long will the play go on? how long will the play go on? 이렇게 물어보시라고요. 알겠죠? 궁금하니까. 내 일정 때문에. how long will the play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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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관광지를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시장. 그렇죠? 그런 거 한번 가봐야죠. 시장 꼭 가봐야 돼요. 현지인들의 생활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는데 그런 거 있어도 시장이 매번 안 열려. 주말마다 열린 시장이 있고. 일주일에 뭐 며칠 정해서 열리는 시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이 시장은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이 버스 얼마나 자주 오나요? How often does this market op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How often does this market open? How often does this market open? 그렇죠. 오픈이에요, 뒤에는. 오픈. How often does this market open? How often does this market open? 그렇죠. 이 시장 얼마나 자주 열리죠? How often does this market open? 한 번 더요? How often does this market open? 그렇죠. 그럼 뭐 대답을 하겠죠. 뭐 twice a week라든지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뭐 위크엔드에만 열린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광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 설명을 해주는 킷 같은 경우. 설명해주는 킷. 예를 들어서 이게 몇 개의 언어가 지원되나? 이런 문장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몇 가지, 몇 개의 몇 가지 언어가 지원되나요? 지원되면은요? support. 그렇죠. 잘했어요. 그렇죠. 몇 가지 언어가 지원되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광지에서 티켓을 구입해서 그 안에서 운영 정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관광지는 물론 관광지에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제일 많을 건데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관광지를 보면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하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 티켓 구입이라든지 뭐 인포메이션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러한 표현을 저희가 공부를 한 거니까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광하기 다 끝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편의시설 이용하기. 여기서 편의시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빼먹은 게 있어요. 은행이라든지. 은행. 들릴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은행 중에 우체국이라든지 세탁소. 세탁소. 머리가 길었네. 이발소. 이발소. 그렇죠? 아니면 나 이 영화 꼭 봐야 되겠어. 한국엔 안 해. 영화. 영화. 그렇게 순서대로 시설 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